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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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독도새우 닭새우 먹방 레츠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와, 진짜 싱싱하네요 얘는 독도새우입니다 이렇게 줄무늬가 되어있어요 ㅋㅋㅋㅋ 죽어야되는데? 얘는 죽었어요 치즈 ladle 에어뜡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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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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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진짜 맛있어요 이때까지 먹었던 새우는 새우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와... 알이 들었어요 대박 약간 알은 새콤쌉쌉한 맛이에요 음,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탱글탱글 얘는 닭새우라는 건데 되게 모양이 닭벼슬같이 생겼어요 얘는 죽었어요 얘는 죽었어요 얘는 죽었어요 쩔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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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이다 독도새우는 식감이 탱글탱글한데 얘는 약간 더 말캉하면서 부드러우면서 어쨌든 둘 다 맛있습니다 닭새우, 독도새우 그냥 먹어볼게요 음, 확실히 맛이 달라요 이 닭새우는 약간 비릿하면서 고소함이 느껴지는 느낌이고 이 독도새우는 달콤하면서 짭짤한 느낌입니다 와, 이렇게 한꺼번에 또 닭새우 와, 진짜 맛있다 닭새우 닭새우 음, 최고 자, 닭 새우 자, 닭가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한 100마리 깠나? 굳은 거 깐 것 같아요. 먹기전에 레몬즙을 뿌려볼게요. 자, 먹어봅시다. 예쁘죠? 역시 맛있구만. 사라져요. 간장 간장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진짜 맛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역 여섯 개 이 남은 건 초밥을 만들어 볼게요 남은 건 초밥을 만들어 볼게요 소금을 물에 넣어서 면을 넣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과에 넣어서 our love 오늘은 소금을 먹었을 때 소금에 넣어먹는다 소금에 넣어서 소금에 넣어먹는다 소금에 넣어먹는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소금에 넣어먹는다 잘 넣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